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난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쉬고 계신가요? 우리 시험 끝나고 조금 평화로운 일상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까지 평화롭지가 못한 게 지금 이렇게 6월 학평이 우리 코앞에 또 다가왔어요.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내어서 같이 우리가 이 6월 학평을 어떻게 조금 대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성찰을 할 수 있잖아요. 성찰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고 1, 2 친구들이 다 3월 학평 시험이 지나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본 친구들도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이거 인쇄해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풀어봤을지 모르겠네요. 풀어보고서 내가 했었던 실수 같은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학평 안 풀어봤다면 중간고사 시험대라도 다시 꺼내봐. 보면서 요즘은 내신에서도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3월 학평 문제를 또 변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주로 시험을 대할 때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 어디에서 조금 겁을 먹는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항상 모의고사를 대할 때 이렇게 학력평가 같은 것들을 볼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공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채우겠다 보다는 한번 쓱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문법에서 어떤 파트가 조금 부족해. 혹은 내가 저번에 이 3월 학평 문제를 풀어봤더니 좀 화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면 문학에서도 특히 이런 문제가 잘 안되더라.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 파악하니 잘 안되더라. 난 줄거리 파악이 좀 어렵더라. 이런 특정 부분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이거 현재의 공부생활 나 지금 어떤가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학력평가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신시험이나 이런 어떤 성적으로 들어가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치만 이런 시험들이 중간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내가 조금 다시 한번 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지금 시험이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이 시험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의 태도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조금 잘 안되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 같은 것들 점검할 필요 있다는 거. 자 그럼 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찾아낸 것들을 그냥 이러내 하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파악했으니까 이걸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실수 유형이 여러 가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 유형을 내가 하나하나 잡아갈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내 혼자서 그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고 각자 어떤 시간들을 좀 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내가 하나 정도는 한번 이번 시험을 앞두고서 고쳐보겠다. 내가 한번 비어있는 부분들 채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한 영역들을 찾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문법에서 어떤 파트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들을 찾아가는 어떤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생활을 돌아봤는데 문제가 없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그런 고칠 점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해야 돼.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작년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작년 6월 학평 문제를 찾으셔서 금방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내가 지난번 3월 학력평가랑 이번 6월 학력평가 그 작년 기출을 풀어보니까 아 요런 공통된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영역들 뭔지 찾았으면 그거 공부해야죠. 그렇게 하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데요. 복습하는 게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질문도 많이 안 하시고 요즘 조금 공부가 부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지금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막 너무 바쁘거나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우리 복습하면서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생활 패턴 바꿔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학평 끝나면은 또 곧 기말고사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망가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찾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평가 그냥 다다닥 찍고 자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최선을 다해서 봐야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많이 열려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내가 대충 봤으니까 하고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거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진짜 진짜 잠깐이다 얘들아 잠깐 특강으로 만나봤고요. 또 내신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